여러분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저는 피스타를 빼드를 데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타를 한번에 마셨어요 선생님이 이거지? 안녕하세요 저는 피스타를 넣어줄게요 양념을 넣어 먹을게요 피스타를 넣어줬어요 피를 넣어준게요 이 klassam 고춧가루 후추 물 마늘 멸치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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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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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장 파는 잘가오는 os을 먹고 싶더라구요 마늘을 뚜껑을 끓여줄게요 hillah 마늘에 넣어줘요 소금에 넣어 주기 양념이 조금 끓여줍니다. 물을 적당히 줄어들어요. 양념이 다 들어간다. 양념이 다 닦아줍니다. 양념을 들어간 물을 넣은 걸로. 양념이 다 닦아줍니다. 양념을 넣어줍니다.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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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즙 양파zek두기 양파 양파를 대파를 대파를 넣고 양파를 주거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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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정도를 넣어서 його 쌀가루 쌀가루 세게 쌀가루 쌀가루를 먹기 물에 물을 넣어줘요 고향에 찍어넣기 또 먹어도 됐어 해물을 조금 넣고 김치 파인트 만드기 종종 어허 청양고추 매운이 불닭소스 마늘 치킨 치킨 소금 숟가락 치킨 치킨 음 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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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